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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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여러분 ASMR이 백색 백색 소음이잖아 그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조용 조용 안녕하세요 여기 유지하면서 조용히 말해야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 최초로 세계 최초로 만나보는 에잇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에잇 에잇 세계 최초로 에잇 미쳤냐 에잇 에잇 사이코패스 에잇 네 에잇 에잇 정책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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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시간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도청의 곤미남 안동광 아니 국장님 소개하잖아 가만있어 국장님 소개할땐 가만있어 소개좀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도청 기획조정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동광입니다 안동광 목장퀴 국장님 목마르시죠? 괜찮습니다 목마르셔야되요 제가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도 시원하게 살다 소리로 정량함을 느껴보세요 저 근데 국장님 네 배는 안고프세요? 배요? 배 안고파요 고프셔야 돼요 갑자기 고파졌어요 우리 국장님 드릴라고 새우강만 한번 드셔보시죠 여기서 드셔보세요 맛은 있는데 왜 하는거죠 비크 감성 좋아진다고 아 제가 팬이에요 꼭꼭 챙겨봐요 제가 아니 그래서 아아아아아아아 미쳤놈 아니 국장님 지금 뭐하는거죠 분위기를 바꿔야되어 있지 아 진짜죠 야 아니 진짜 또라이 한명하고 진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장님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네 원래 이런 방송이니까 아 그렇죠 이게 B급이죠 진정한 B급 지난번에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아 네 그때 네 어떻게 성공했나요 대박이었죠 대박 아 그렇습니까 중박도 아니고 대박 아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성과를 어떻게 자평하고 계세요 기본소득을 사람들이 사실은 저게 보지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좋다 싫다 떠나서 네 근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야 저거 우리가 같이 고민해봐야되겠다 저거 가지고 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봐야된다 같이 토론해보자 얘기해보자 공감대 이게 확산됐죠 궁금한게 있어요 네 네 다음에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도 준비중인가요 아 그럼요 지금 준비중이죠 오오 예 누가 이슈될만한 분들이 오시나요 이슈 뭐 빌게이츠도 오시나 그렇죠 일단 지사님이 오세요 그렇구나 걱정하셨을텐데 지사님이 오세요 잘하시는데요 방송 안동강으로 사면 시작 갑자기 안 아이 갑자기 안동강 안나면 안돼요 안산에 살지 않아요 제가 동 동쪽에도 살지 않아요 꽝 꽝 제가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 국장님 박람회가 기본소득의 전국과 세계화를 위한 다른 노력 이런게 있나요? 이번 기본소득 박람회를 통해서 사실 다른 지자체 대한민국과 다른 지자체도 우리도 같이 하고싶다 이렇게 하는 데하고 같이 하려고 다른데도 세계화도 세계에서 기본소득 네트워크라는 비밀조직은 아니고 조직이 있는데 그런 기본소득을 같이 논의하는 곳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도전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럴겁니다 근데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만 기본소득이 활성화되어 가는거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뭐 활성화 단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시작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인거죠 아 아직 말할게 많죠 제가 볼 때 일자리가 옛날만큼 확 늘지 않잖아요 일자리가 줄고 또 돈은 막 버는데 그게 우리한테 와서 낙수효과라는 이런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 말씀하시는데 드라마는 어떻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다행이에요 대한민국이다 네 어디까지 얘기했죠 오늘 얘가 되게 정신없고 얘가 병원에서 나오고 얼마 안되가지고 아니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끝으로 저희가 리얼리티로 살리는 방송이에요 그렇다니까요 새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방송에 나가면 소리가 나옵니다 아 다 나옵니다 저희도 잘 몰라요 원래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거 제 목소리가 아니거든 한번 제대로 한번 목소리 내줘보세요 네 원래 아 시원하다 아 네 아 시원하다 끝으로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께 아 네 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기본소득이란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멀리 있는게 아니거든요 아 지금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준비를 해야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고 제대로 살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손잡고 같이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충분히 벗어나갈 수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정책이 기본소득입니다 그 기본소득이 전국화되는데 국장님께서 꼭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같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원장님이 한다면 할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기본소득 화이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동빙여러분 땡큐